6월 2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CGV 태훈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위한 힐링의 시간, 행복한 문화데이를 마련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고생한 덕분에 CGV에서 연 4회에 거쳐서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만큼 꼭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 70명을 선정해 상반기, 하반기 총 4회의 영화 관람을 선물합니다. 이날은 관람 첫날로 봉사자들과 함께 CGV와의 업무 협약을 맺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이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센터 인력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을 기원하고자 이런 프로모션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CGV는 상호 협약을 통해 영화관 대관 외에도 센터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쿠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감상을 통해 이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70명의 귀한 마음들이 즐겁고 편안한 후식으로 보상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활동,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희입니다. 전라북도 완주산업단지 현대자동차인화관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이 주관한 제18회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본 행사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 복지TV 전북방송 전재우 대표, 전주일보 신영배 대표,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진성큰스님,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 정용기 대표 등이 참석했고 각계각층의 협력과 후원이 이어지면서 풍성하고 유익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화합 한마당은 태권도 시범단 공연, 아리울 고고장구, 외국인 노동자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을 위해 이런 행사를 많이 많이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전북도민 봉사단은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예수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완주경찰서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던 죄 하나로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 이 친구는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고 의로운 친구다. 우리가 의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내 정착률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단체인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은 현대자동차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화합 한마당 행사를 18년째 개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받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번 행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각종 문화공연과 의료봉사로 그들의 힐링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